수아사가pt 너무 예뻐요! 예쁘게 칠을 해야지 왜 그런 거야? 반지를 안 한게 아니라 왜 그런거야? 그럼 그렇게 해야지! 너 그건 예뻐서 그러니까 autoritat 엄마 봐봐 엄마 찍고 올게요 엄마 봐봐 나는 열애 수 없어 그대로 있을거야?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발라서 불러요 아 진짜 험아가 놀랄텐데 험아가 놀래도 괜찮아요 이윤이 아닌줄 알고 그냥 가면 어떡하지? 다른걸로 또 바를래요 바를 바를 데가 없는데 더이상? 어디다 바르게? 얼굴이 꽉 찼는데? 아니야 그걸로 하면 거기에 빨간게 다 묻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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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된대 그건 안된대 누나 줘 누나 주지그래 그거 바르면 누나가 속상하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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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색깔데 아니야 손으로 하는건 괜찮아 손에도 있어요? 손으로 이렇게 묻히는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손에 여기 이렇게 어 손으로 하는건 괜찮아 그 티도 안나는데 빨간데다 해봤자 아깝다 너무 빨개서 얼굴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화났어 화났어 엄청 못하네 이렇게 해라 야 사과해 니가 한번에다 이렇게 주황색이 되잖아 맞아 엄마가 새로 해줄게 아이니까 무슨말을 하고싶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burst der 나 화장 안에도 이쁜데 민뜸레Pass 어머 복숭아같이네 알고 응 복숭아같아 아이니 음 한번 더 해 로션 바르냐? 문질문질 어프어프수 비벼야지 남자답게 이렇게 이렇게 옳지 눈 안 매우니까 그냥 해도 돼 여기 여기 여기도 비벼 막 막 더 더 더 더 더 옳지 비벼 응 그렇지 옳지 깨끗하게 옳지 눈 떠봐 안 맵잖아 오프 오프 남자다 이은아 너 빨래도 하니 빨래도 해 빨래 올려놔 이제 저것도 다 올려놓고 너 옷도 다 져졌어 빨래까지 다 했네 아니 엄마 저 여기 좀 까지 잡는데